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꿈속의 할머니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친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께서는 가족 중에서 손녀를 가장 귀여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할머니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를 약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지병이 악화되셨고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손술 도리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가족들은 할머니의 임종을 점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손녀를 계속 찾으셨는데 당시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어 친구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애타게 손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날부터 자책감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할머니께서 나타나 너도 데려가야지 보고 싶구나 하시며 목을 조르시더랍니다. 처음에는 자책감에 그런 꿈을 꾸나 싶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꾸며 일어나면 목 주변에 목이 졸린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친구는 너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가 친구가 울면서 너무 무서워하자 안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는 안방에서 부모님과 잤지만 어김없이 할머니께서 나타나 목을 졸랐습니다. 친구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께서 놀라 황급히 깨워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니? 왜 갑자기 자다가 목을 조르니? 꿈에서 할머니께서 목을 졸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야간 근무 군붕무 시절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안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가동의 1층 근무입니다. 구치소 근무가 원래 그렇지만 가동 1층의 근무 역시 계속 서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수용자 타로기 생각만큼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가끔 고참들이 지나가며 괴롭히는 것 말고는 정말 심심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전해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참이 처음 들어와서 1층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를 선 지 얼마 안 돼서 긴장하며 서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고참은 누군가 지나가주길 바랬지만 그날따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대 시간도 멀었다고 합니다. 점점 흐느끼는 소리는 또렷해졌고 참을 수 없게 된 고참은 결국 소리의 근원지로 생각되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 1층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지하 1층의 문에 있는 창살로 어두컴컴한 지하를 쳐다봤는데 순간 고참은 놀라 사러질 뻔했답니다. 흰옷을 입은 여자가 휘투성의 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고참이 쳐다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고참은 정말 혼비백산에서 1층까지 단숨에 뛰어왔는데 덜덜 떨면서 다른 근무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니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받을 것 같아 벌벌 떨며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쫓아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어느새 고참 옆에 직원 한 분이 와있었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직원의 얼굴을 보고 넘어졌고 직원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으니 보안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참은 사정했고 직원은 알았다며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고참은 곧 사람들이 오겠지 하며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흘러 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냐는 질문에 소대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소대장이 놀라며 직원의 생김새와 옷자림을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직원은 1년 전에 자살한 과장님 같다. 글리는 소문에는 여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학교의 창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라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 뒤에 작은 체육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채는 배구부의 라커룸으로 사용되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어 폐부되면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부였던 선배가 말하기 전에 배구부원들도 그 라커룸에 들어가길 꺼렸다고 합니다. 창문도 없는 밀벼된 공간인데도 누군가 훔쳐보는 느낌이 나서 라커룸에 귀신이나 괴인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폐쇄된 체육창고로 왔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튼튼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그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밀폐된 빈 공간이어서 메아리 치듯 창고 안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두드려보라고 재촉했고 이번엔 조금 힘을 실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노크가 끝나기 무섭게 똑똑하는 메아리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지켜보던 친구가 흥미로웠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해보겠다면서 저를 밀쳐내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잘 들리던 메아리 노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주먹으로 힘껏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보기도 했지만 끝내 메아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문을 두드려봤지만 결국 아무도 그 메아리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이들은 저를 떠밀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겁은 났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시 두드려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 땐 울리지 않던 메아리가 제가 아니 다시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 도망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의 일을 들으신 메아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 걸 알고 있는 이상 함부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란다. 없던 곳에도 누군가가 생긴단다. 졸업부 체육창고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체육관이 들어서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그 노크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만 노크 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저는 창고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잠겨있는 문을 보면 으스스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들의 잠꼬대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을 때 여관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쓰레기 투성이에 파묻혀 버려져 있는 지장보살이 있었다. 딱히 우리가 청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대로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칭찬하고 같이 쓰레기를 주운 다음 여관으로 돌아왔다. 밤에 아들이 잠들자 나는 아내와 함께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아들이 잠꼬대로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줄게 라고 말했다. 옛날 누군가에게 아이의 잠꼬대에는 대답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기에 나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 채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 어젯밤에 지장보살님이 와서 눈을 준다고 말했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준다고 말했어. 나는 어제 그 잠꼬대가 그거였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역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오는 버스가 있었지만 그 버스에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휘감겨 있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분이 나빠서 나는 다음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면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원래 탈 예정이었던 버스가 사고를 당해 경찰차와 구급차가 잔뜩 몰려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의 잠꼬대를 들었다. 그 눈은 소중히 하세요.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차에 검은 안개가 끼는 것을 보곤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